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예비고일 풍만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맨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예비고일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백이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영역 대표 강생 이다지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2028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디 교육의 남윤곤입니다. 현재 중3 이하인 친구들 앞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수능시험도 마찬가지 내신시험도 마찬가지 입시하는 방법까지 다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 혼란을 틈타서 공부를 안하는 친구도 있어요. 안하면 큰일 납니다. 개정이라고 해서 너무 유난스럽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너무 쫄 필요도 없어요. 마음가진 딱 한 가지 필요한 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리미리 일단 준비를 해야 된다. 고1 수학을 진짜 열심히 해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중3 수학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으니 저는 준비가 돼 있으니 여러분들만 일단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09년생 즉 현 예비고 1부터 아주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예비고 1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입맛에 맞게 고를 수가 없고 무라생지가 모두 다 융합된 통합과학으로 내신도 수능도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통합과학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시작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하느냐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후 느껴지는 부담감의 차이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장풍이가 여러분과 직접 만난 2022 개정 통합과학이 무엇이고 내신부터 수능까지 통합과학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 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인 만큼 많은 관심 그리고 궁금증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2028 수능에서 통합과학은 기존과는 달리 모든 수험생들이 응시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장의 고1 내신 대비도 중요하겠으나 그보다는 최종 목표로 3년 뒤에 치르게 될 수능에서 결국 어떻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학습을 시작하느냐 이 부분이 대입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포인트가 될 거다. 적어도 통합과학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걱정과 근심 없이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상상해보잖아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여러분의 상상을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드리려고 해요. 내가 이때 이걸 알았더라면 너무나 좋았겠다 싶은 정보와 지식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 더 나아가서는 미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통합사회는 어떤 과목인지 한국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2022 개선교육과정과 관련된 궁금증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우리 중3 친구들은 2022학년도 교육과정을 처음 만난 세대인데요. 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7월부터 신학기를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학습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저희의 도움을 통해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비고일 설명회에서 저랑 같이 만나뵙게 될 건데 현재 개정 준비가 되어 있는 수학선생님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다 구성지가 있다 말씀드릴 거니 자, 우리 설명회에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2028 수능 개편 2022 개정 교육과정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면 늙어. 자, 인간 인생 23년 통합과학 전문가인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로드맵을 그려드리고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통합과학은 통과 설명회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3 N수 대상의 수능 과탐 강의를 진행하면서 통합과학 강의를 병행해온 지 올해로 7년 차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누구보다 일찍 빠르게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벌써부터 여러분들을 만나 함께 공부할 생각을 하니 설레는 마음인데요. 통합과 저 배기범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회 현장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3 학생들에게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다시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고1대로 돌아가서 다시 내신을 좀 잡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은 누군가에게 간절히 소망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고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설명회에서 만나볼게요. 저희 메가스터디는 2022학년도 교육과정을 올 초부터 준비를 다했습니다. 입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번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믿으시고 끝까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개정 교육과정 역시 믿을 건 메가스터디밖에 없겠죠. 자 메가스터디와 같이 달리도록 합시다. 2022 개정 교육과정도 2022 개정 교육과정도 2022 개정 교육과정도 메가스터디와 함께 위 고 하이 위 고 하이 2022 개정 교육과정도 at-see 그 대표적인 강화 그 단계 한 번 더 최 aha red evang Mon ExamIK 창 2016 개정 い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